이번 달 막을 올리는 파리올림픽에서는 수영 종목 가운데 하나가 센 강에서 펼쳐집니다. 10km를 헤엄쳐가야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강이 너무 더럽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대표팀도 출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배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올림픽 마라톤 수영의 출발점인 센 강의 알렉산데르 3세의 달입니다. 선수들은 여기서 출발해서 10km 코스를 2시간 동안 수영합니다. 수영하기에는 너무 더럽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IOC 관계자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과연 사실일까요? 파리시가 조사한 결과 보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알렉산데르 다리 알에서 측정한 대장균 수치는 100ml당 평균 3천 CFU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 반 컵 정도 물에서 세균 덩어리 3천 개가 검출된 겁니다. 지난달 수영 행사가 두 차례 열린 서울 한강과 비교해 볼까요? 대회 직전 19일간 조사한 대장균 수치는 평균 31 CFU, 센강 대장균이 한강보다 100배 많은 겁니다. 세계 수영연맹 기준을 보시면 대장균이 1천 CFU를 넘으면 허용되지 않는 수질이라고 돼 있습니다. 센강의 대장균은 이 기준치의 3배, 비 온 다음 날은 최고 12배가 넘었습니다. 대장균은 분변의 지표 항목인데 전문가들은 선수들의 건강을 해칠 정도라고 말합니다. 수질에 마크롱 대통령이 분변을 뒤집어 쓴 조롱 이미지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대표팀 김우민 선수는 8월 4일까지 실내 종목을 마치고 쇠행강에서 닷새 뒤 열리는 마라톤 수영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김우민 선수는 8월 4일까지 실내 종목을 마치고